오늘 목표는 천천히 다 적시는 걸로 박수 한번 주세요 오늘 이 무대에는 우리 다섯 명 말고 정말 많으신 분들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동요한 곡을 알려드릴께요 잘 듣고 따라 불러주세요 그들위해 마찰 준비했지 나 좋다고 군나라로 떠나볼까 군나라는 별보다 따뜻하네 별나라는 천국은 내 천국은 해 별나라는 곡을 알려드릴께요 다섯 명이라고 다섯 명이 가슴이 더 높은 건가요 우리가 같이 떠나요 얼른 널 모두 없는 거찾으면 잊을지도 몰라요 어서 내게 말해줘 하나 더 넌 꿈에서 만든 그런 하루 종일 한 번 더 맨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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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어고요 오예! 그저 누워치고요 그 날 위해 맘자를 준비했지 맘자 타고 너너로 떠나볼까 또 나라는 별보단 너를 따라한다고 한 번에 맨날 웃게 지적자네 지적이란 새들로 이미 벌써 거기 있어요 고고싶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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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 그 날 위해 마체를 준비했지 맘자 타고 너너로 떠나볼까 고고싶은 이 노래가 당독하고 연단하는 장본의 방독해 춰차 아울발해 손발이 밀어 더욱 밀어 아울발 롤라롤라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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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라롤라롤라롤라 롤라롤라롤라롤라 롤라롤라 롤라롤롤롤롤롤라 한 번에 우리가CT 맞춰야 시험이 될지 머리가 찾아 머리가 나아 나아울발 기상캐스터